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오돌뼈 너무 맛있어 ㅋㅋ 이건 소스에 반죽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서 고추냉이 잘 어울린 거 같아요 지금 때만큼 부족하네요 빨리빨리의 고춧가루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ㅋㅋ 완전 쫄깃쫄깃 오징어 아삭아삭 뱃뱃 뱃뱃 치즈볼 바삭바삭 혈액젤리 달콤한 맛